밖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객실이 있어 화제입니다. 이비자섬 파라디조 이비자 아트호텔에 있는 객실인데요. 심지어 해당 객실은 호텔 로비에 위치해 있습니다. 밤새도록 전등이 꺼지지 않아 로비를 지나치는 고객은 누구든지 내부를 볼 수 있다는데요. 호텔 측은 해당 객실에서 묵뇌 승객에게 무료로 1박을 제공하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. 이 객실을 누가 이용하나 의아하겠지만 한 여행 블로그 마가렛은 해당 방에 투숙하면서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. 실제 해당 객실을 이용한 손님은 숙박하는 내내 다른 사람에게 전시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.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료로 잘 수 있다고 해도 저기서는 못 자겠다라는 반응과 인생에서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하다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. 호텔 관계자는 방에 머무르는 고객을 상대로 어떠한 규칙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